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선지자 나단에게 그냥 넌지시 말했던 그 마음을 알아채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모든 성전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하다가 그것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상의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이제 드디어 블레셋들이 이제는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성전이, 성전이 아닌 자기의 왕궁이 이제 서서히 이제 건축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 살 수 있는 자기의 집,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쯤 그때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백향무궁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전은 저 바람이 부는 텐트에 있도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텐트 이런 것은 예전에 항상 우리가 설교 때마다 그림 보시듯이 높은 언덕 꼭대기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있는 곳에서 산당을 다 없애고 거기 우상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한국도 우리 모든 불상들이나 모든 절들이 다 꼭대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을 부상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는데요.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텐트죠. 성막도 사실은 그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바람 부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람 때문에 천막 때문에 덜덜덜덜덜덜 막 떨릴 겁니다. 사실 이제 그것을 다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아직까지 저 하나님의 언약괴는 저 아직까지 텐트 속에 떠다. 난 백탕무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도했는 것은 있겠지만은 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걸 그렇게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맛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읽으시면서 약간 좀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혹시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기쁘다. 정말 너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꾸중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가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말씀 한마디가 꾸중하시면 그것 통해서 저주받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데 그런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내가 나의 집에 필요하다고 말했느냐? 나는 성막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치 다윗이 말했던 것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거 그 생각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 좋다. 그래, 참 착하다.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들처럼. 죄송합니다. 경상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처럼 뭔가 잘해줘도 에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선물 줘도 에이, 왜 이런 걸 가져왔노? 이렇게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데 말도 안 하십니다. 또 그런데 다윗에게 말은 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을 전달하는 것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양치던 곳에서 데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만은 이것을 이 주권자가 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왕들 위에 너의 이름을 통해서 진짜 영원히 정말 망하지 않는, 정말 오직 이 이름 하나만으로 진짜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런 거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뭔가 긴장이 있지요. 왜 이런 긴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원래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있었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원래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그리고 항상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를 정말 제대로 된 도시,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경제 이거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 하나님께 주시는 참던 힘,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남, 관계,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통해서 주시는 참던 모든 만남, 경제, 가정, 이거 누리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놓쳐버렸던 그때부터 장세기 3장이죠. 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회복하시려고 무던히 말씀하십니다. 무던히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정인으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계속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끝종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집,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집,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진짜 같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연약해서 우리가 한숨 쉴 때 같이 여러분과 한숨을 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든 아픈 마음들을 같이 안고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로, 예수의 고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같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이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성취시키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때로는 인자하시고, 때로는 정말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급하고 그리고 정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망하고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사실 255장 같이 찬송 불렀습니다. 너의 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고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 욕심 통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가진 것만 지키고 하나님을 저리 가라 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죄 완전히 씻어 씻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실은 해오던 이 부분에 뭔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길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대문이, 여러분의 문이 만약에 키패드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비밀번호 정말 수십만 가지의 모든 비밀번호를 추라해 보지만 정답을 못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회개한 것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 무능력. 그리고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이것을 모르게 하는, 영적 실패하게 하는 허가함의 세력이 반드시 현장에 있습니다. 이 허가함의 세력을 꺾는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영적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영적인 무지,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 완전히 다 끝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파고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내 속으로 파고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 예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부가 권세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한테 심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영적 무지를 깨는 진정한 지식 중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능력을 완전히 바꾸는 부활의 능력,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허감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 실패를 완전히 이기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요. 여러분 마음 속에 뿔이 내리고, 영혼 속에 뿔이 내리고, 생각 속에 뿔이 내리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몰랐지만 그리스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준 앞에 나왔을 때 진짜 참된 회개로 분명히 시작하시려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어떤 것들이라도 주 예수 교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을 내시고 오늘도 이미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 완전히 끝을 내시고 여러분은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복음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미 하신 것 이거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정말 다윗은 그래도 지금 전쟁도 끝났지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있지 백향목 집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그래도 정말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저절로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명성이나 평판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은 일을 언젠간 해야겠다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건이나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명성이나 평판이나 조건이 좋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만약에 궁전에 그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결론 말씀드렸으니까 벌써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거를 양치던 때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치던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의 집.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집.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은약을 항상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잡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자마자 발견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색에서 다윗색에 진짜 이루어졌던 뭔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 조건들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까 합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심겨져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속에 벌써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벌써 깊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여러분이 생기는 급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기는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말에 입으로 내놓기가 민망하기도 해서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속에 벌써 심겨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앞에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여러분 속에 심겨진 것 조건이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조건이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복음 전할 수 없는 조건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조건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사실 그런 증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하여금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있는 모든 아웃라인을 이불을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정답을 아시기 때문에 이불을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드리는 헌신을 정말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구원 받아서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고 죄에 눌리지 않고 저주 속에 눌리지 않고 진정한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제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계시는 것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문 보고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 정말 빛의 경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과도 아시지만 지금 있는 우리 과정 속에서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까지 먼저 일들 앞에 먼저 가셔서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는 죄양, 하나님 떠나는 저주, 하나님 떠나는 무지, 하나님 떠나는 오해들, 하나님 떠나는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들 속에서 갈등하고 이거 다른 답으로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다른 답,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아시죠? 시저, 가이사라, 빌리포, 필립 그 시저, 필립이 완주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저번에 사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이 로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복구해보고자 세웠는 도시입니다. 옛날에 있던 모든 도시를 바꾸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우상숭배, 그 속에 정치적 핍박들, 그 다음에 끊임없는 가난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그곳에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진짜 우리를 먹고 그리고 진짜 5천명을 먹이듯이 우리를 먹이고 책임지고 우리를 진짜 이끌 수 있는 왕처럼 완전히 제대로 경제정책 세울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왜냐? 정말 이 복잡한 경제의 모든 정치의 모든 일들 제대로 한번 속실한 답을 정말 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리미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들을 아파하고 우리 아픈 우리들 마음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동의해주고 그리고 같이 눈물 흘면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그런 정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답을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예리미아처럼 보이기도 하고 엘리아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례요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조금조금한 답이 아니라 궁극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과연 신문아 내가 복이 또다. 이제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소께서 정말 데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고 사망하고 실패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정말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너희 이 신앙 고백 위에 너희 믿음 위에 너희 구원 위에 세워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운다라는 뜻이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원어에 세운다는 것은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심으리니라는 뜻과 똑같다라고 사실 그 성경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정말 주변에서는 나는 엘리야가 필요한 땅입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필요한 땅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그리소를 제대로 알고 심으면 그 그리소 통해서 진짜 30배, 60배, 100배 일어나는 진정한 결실을 맺는 그런 땅으로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원리스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된 교회고요. 구원을 누리는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의 집안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시고 그리고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야 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이거 되고 난 후에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겠죠. 심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심겨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과 딱 방향에 맞아야겠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나의 현장 나의 것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덴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방향을 맞추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는 그런 축복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이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무거운 이야기의 마음은 약간 썰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목사님께서 되게 진짜 젠틀하시고 나이스하시고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농담으로 꺼내신 건 뭐냐면 너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혹시나 라디오 소리 예배 시간 안 들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에? 라디오 소리요? 물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나요? 저 우리 방송기기에서 미국 교회는 예배 드리면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라디오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라디오 소리가 왕 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라디오 소리가 날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마이크들 방송 설비들 여러분께서 주변에 2층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이 케이블이 거의 진짜 한 거의 한 60개, 70개는 됩니다. 이것이 막 엉켜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쫙 해가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꼬여서 있으면서 전기들이 각자 막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서요. 신기하게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아시다시피 다 전기잖아요. 주파수를 만들어냈대요. 이 주파수가 너무 신기하게 이 근처에서 있는 AM방송 주파수하고 맞아요. 맞으니까 이게 그 AM방송 주파수 가끔씩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라디오 소리가 난대요.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목사님 소리인지 라디오 소리인지 주파수가 맞으면 너무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희한하게 그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말고요. 주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기도요. 주파수 맞으면 이 조그만 마이크에도 뭔가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들이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것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주변 일들이 정말 그 아무리 크다는 산처럼 보이는 것도 산이 되지 않습니다.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여러분 가시는 앞에서 커다란 바다처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주파수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홍해처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삶 너무나 피곤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피곤함 속에서요. 희한하게 생기가 생깁니다. 진짜 시원한 공기가 코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시원한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숨 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방향 맞추면 주파수 맞추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피로를 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약한 자들을 정말 일으키셔서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위로하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24시가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 이 교회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진짜 누리는 진정한 나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사람들과 만나면 가족들과 만나는 그 기도한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비록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곳에 말도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산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마누엘로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방향을 맞추면요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또 어떤 한 우리 성도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릴 것 같았던 가뭄 보구마의 길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열렸습니다. 고백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가 산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상 선지자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요 거기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로를 정말 모셨다면 이 그리스로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매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진짜 누리는 진정한 교회의 축복 예배 누리는 예배의 축복 이걸 우리가 새로운 교회당에서 정말 누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만큼 이것을 누리는 방 이것을 누리는 현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멋있는 타이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이 과사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말씀드렸다시피 2, 3, 7의 사람들이 정말 와서 소통 모임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야 진짜 2, 3, 7 하겠죠. 정말 마음이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같이 자료들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만큼 우리가 먼저 치유를 얻고 정말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를 누르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누르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를 정말 하길 원하신다. 그거를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정말 바로 나의 옆에 나의 집에 저 텐트 말고 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정말 누리고 있던 그대로 통해서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까 우리가 항상 그거 누렸던 것이죠. 그거 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제적을 내 앞에서 멸하순 적 이제는 더더욱 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기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의 이름이 걸린 지역에서는 불레사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허감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정말 시기한 것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경제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이름이 걸린 곳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걸린 곳에는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먹이고 지금 책임지고 역사하시듯이요. 여러분의 이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 통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움직이는 경제 가정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그 사람 그 일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그런 진짜 이름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 새로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장이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 축적인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의 장들이 열립니다. 언제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 교회의 축복을 진짜 알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교회당이 바로 이제 우리 에덴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온 길 그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늘보자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께서도 사실 이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 한 번 옆에 분들께 축복하시고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너무 긴가요? 구원받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르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같이 기도하시도록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한한한 죄에서 우리를 무한한한 무능력에서 우리 무한한 실패에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산업에 그리고 우리 만남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하시고 먼저 역사하시며 이 먼저 가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 현장까지의 갈 발과 힘과 생각에 힘을 주옵시고 경제의 힘을 주옵시며 모든 여건에 힘을 부어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구소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 교회가 지금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위에 이분들이 가던 모든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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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